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격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입니다. 전성일지음 미래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위 환경에 지배를 받는데요.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가능성만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한 우리가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끈기와 자신감과 신념의 힘을 키워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고, 행동, 습관, 성격을 바꾸어 운명까지 밝고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밝은 생각이 밝은 행동을 낳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울할 때 밝고 명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명랑한 생각, 명랑한 느낌, 명랑한 행동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든지 간에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하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랑한 생각을 하다가 명랑한 사람이 안 되면 명랑한 마음을 가지고 명랑한 마음을 가지고도 명랑한 사람이 안 되면 명랑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명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행동을 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 감정, 행동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미묘한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적당한 자기 암시의 말로 행복의 씨를 심으면 행복은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운명의 싹이 튭니다. 그러나 마음에 좋은 상념을 그리려고 해도 자기가 불행의 극한 속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곧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려고 의도한 것을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곧 말의 힘을 이용해서 그 생각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낮은 소리로 자신 있는 어조로 같은 말을 20번 이상 되풀이하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방법입니다. 아주 불행한 상황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일종의 적당한 암시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그럴듯한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자기 속에 내포되어 있는 행복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인정한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므로 나의 실상은 행복하다라고 몇 번이고 자기에게 일러주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하면 그것이 행복의 씨가 되어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이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인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 발성음, 표정의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결국 좋은 말이 좋은 운명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소리를 내어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을 낳고 좋은 생각은 좋은 표정을 만드는 것이어서 이 세 가지는 일체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가면 좋은 운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말을 되풀이해서 자기에게 들려주면 그것이 마음의 씨가 되어 나쁜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념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추진하다 잘 안 되면 목표를 방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정적 관념에 사로잡혀 목표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이든 아니면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또는 나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일 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될 수 없는가 미래에도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타인의 협력을 구해도 안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을 확대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사태를 여러 가지 가능성의 방법을 동원하여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하려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 마음으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자보다 행동하지 않는 자가 더 말이 많은 법인데요. 행동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려면 자극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약점을, 허약함을, 나약함을 고치려면 온 마음의 자세로 운을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온 마음의 자세로 매사를 대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저하거나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망설여서도 안 되는데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성공과 거리가 먼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버릇을 길러야 합니다. 강한 자극을 받고 행동해 본 경험이 있는 자는 자극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극을 받지 않으면 현실에 만족해 버립니다. 현실에 만족한다는 것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를 의미하는데요. 자극의 힘을 알고 행동하는 자만이 미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극을 받으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극을 받아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에 도전하여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을 생각하고 실패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실패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곤란한 처지에 직면했을 때에는 바보 짓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야말로 이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찾아오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성공한다 라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일관해야 합니다. 성공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성공을 낳을 계획을 만드는 조건을 갖출 수 있지만 실패를 생각하면 정반대의 현상을 낳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를 낳는 생각을 기르는 조건을 갖추게 되므로 정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성공은 초능력을 비례로 하는 것도 아니며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란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을 가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기를 값싸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작은 목표를 생각하면 작은 성공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목표를 생각하면 큰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한다 라는 말을 머리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인내심을 키워야 합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신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젠 틀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라고 말하면 소극적인 생각은 곧바로 반응을 해서 우리 자신에게 옳다고 충동질하면서 그 생각을 믿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반드시 있다라고 믿으면 적극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해결을 모색하는 데 전력할 것입니다.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계속하든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적극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운명을 인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성격 뿐입니다. 성실한 성격, 책임감이 강한 성격, 부지런한 성격, 협동적인 성격 등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한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고 일정한 원칙과 확고한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성격의 특색입니다. 바람직한 성격이 행복한 운명을 만듭니다. 나쁜 성격이 불행한 운명을 만듭니다. 행복한 운명을 원하면 모름지기 바람직한 성격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사고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습관을 지배하고 성격이 운명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사고, 행동, 습관, 성격, 운명이라는 인생의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꾸어야 하고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꾸어야 하고 사람의 습관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적인 사고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허무 맹랑한 목표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 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우리의 목표가 올바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올바른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잠길 때까지 언제나 의식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의 목표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꿈은 실현된다. 목표를 달성하고야 말겠다. 기적이 일어난다 등의 신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우리는 목표와 기적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사람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만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분명히 있다고 가정하고 그것에 힘써야 합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정신력을 발휘하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개선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사람은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고 기적을 창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란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책 성격을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결단력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